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GetCellData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가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경우 데이터 리스트의 GetCellData 함수를 사용하여 특정 그리드뷰 셀의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데이터 리스트에 대해 GetCellData 함수를 실행하되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그리드뷰 셀의 행과 열을 지정하십시오. 본 예제는 그리드뷰에서 행의 인덱스가 3이고 컬럼의 네임이 아이디인 셀의 값을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 하단에는 인풋박스가 있습니다. 인풋박스를 우클릭한 후 OnViewChange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정의할 코드가 스크립트 탭에 자동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하단의 인풋박스에 그리드뷰의 아이디 컬럼의 값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가 속하는 행에서 위전 컬럼의 값을 구한 후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값과 해당하는 위전 값을 지정한 메시지에 포함하여 얼렛으로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아이디 컬럼의 값 중 아무 값이나 입력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21001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행의 위전 값인 서울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아이디 1003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탭이나 엔터를 통해 인풋박스에서 나가면 10030 아이디가 속한 행의 위전 값인 서울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1002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에서 포커스를 이동하면 10026 행이 속한 위전 컬럼의 값인 제주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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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